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여자를 짝사랑하다가 아내한테 걸린 찌질이 호섭이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지가 좋아하는 여자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저 멀리까지 찾아가 비싼 돈 오지게 주고 호수비가 되는 괴집같은 남편 원제 좋아하는 여자가 하는 미용실을 계속 가는 남편 여기 댓글 달리면 남편한테 보여줄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있는 그대로 팩트만 쓰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아니 전부터 좋아했던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원래 같은 동네에서 미용실을 했는데 그 미용실로 커피도 사서 보내주고 또 자기 머리도 일부러 비싼 걸로 많이 하고 염색도 그래 이색 저색 오만색에다 탈색까지 해가면서 돈 많이 쓰고 그렇게 자주 갔었어요. 제가 볼때는 아니 그냥 세상 누가 봐도 공을 엄청나게 들인건데 남편 본인은 그런게 절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뭐 좋아는 했지만 그렇게 좋아하는건 아니다 이러면서요. 어쨌든 고백 한번 못해보고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참고로 저희가 부부로 살아온 세월만 무려 3년입니다. 그리고 저 정말 바보 같지만 그거를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살았어요. 이 여자 원래는 같은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년 전이죠. 차로 한 40분 거리 멀리 이전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여자에 대한 질투 그런 감정보다는 이제 더이상 남편이 그 촌스러운 호섭이 머리 스타일을 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전 후에 초반엔 저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다른 곳에 간다 하고 일부러 거기 찾아가서 머리를 해왔던겁니다. 처음엔 믿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미용실에 갔다올 때마다 늘 예전과 똑같은 호섭이 머리를 하고 오는거에요. 호섭이 다들 아시죠? 바가지머리만 하는겁니다. 옛날 드라마 주인공이죠. 약간 모자란 친구. 그런데 저는 이때도 이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거다 이런 생각은 못했고 그냥 머리 스타일이 너무 거지같고 별로라서 제가 다니던 평소에 다니던 미용실을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죽어도 안가겠다는거에요. 그런데 제가 그 꼴을 못봐서 억지로 데려가 머리를 만졌고 역시나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게 변하더라구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이게 마음에 안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냥 원래 가던 곳에 할거라고 고집을 피우는거에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뭔가 쎄하다는걸 느꼈는데 알고보니까 그 여자가 이사를 간 그 멀리 있는 미용실까지 찾아가서 그 거지같은 호섭이 머리를 하고 오는거였어요.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나 정말 기분 나쁘다 이러니까 되레척반하자. 성질을 막 내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뭐? 남자는 원래 꼭 원하는 곳에서만 머리를 하는거에요. 이러면서 자기는 그 호섭이 스타일이 너무 좋다고 디자이너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예 말이 안되는게 저희 남편이요? 직업상 매일 헬멧을 써야되요. 아마 배달같은걸 하나 봅니다. 집에 와야만 그 헬멧을 벗을 수 있죠. 일단 쉬는 날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안만나고 그냥 온종일 집에 처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헤어스타일에 집착을 한다는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되고 아니 그 이전에 애초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거 저는 이게 너무 기분 나쁜거에요. 특히 평소에 잘 씻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는 사람이 미용실에 가는 날만 되면 목욕 재개에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요. 같이 살아온 3년동안 아내인 제 생각은 아예 하나도 안하고 매번 저지락을 해대면서 나가는데 화가 나겠어요 안나겠어요. 나 기분 나쁜것도 나쁜거지만 그걸 떠나서 거기 스타일 너무 별로다. 진짜야 웬만하면 딴 데 가서 해라 등등등 최대한 좋게 말로 했는데 아무 소용없었고 또 거짓말을 걸린 이후로 이제 더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옷으로 갈아있더니 향수까지 찍찍 뿌리고 나가는데 웃긴게 제가 자우고 있는줄 알고 정말 최대한 은밀하고 조용하게 나갔어요. 평소에 어디갈때는 자는 사람 일부러 깨워가지고 나 나간다 이러는 사람인데 이때는 다르죠. 진짜 이 꼬라지를 보니까 짜증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 인간 나가고나서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저만 나쁜년이랍니다. 카톡 첨부할더니 봐주세요. 제가 정말로 이 남자 즉 남편 생각을 전혀 안하는건지 여러분 판단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여자한테 갈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향수 진동나게 뿌리고 그 먼지역까지 가면서 반대로 내가 동생 만나러 갈 때 향수 뿌리는걸 넣으면 개난리치고 이거 니가 생각해도 정말 웃기지 않냐? 너도 내가 하는 말 징그럽게 안 듣는데 나라고 들을 필요 있겠냐고 야 내가 그때 너한테 향수 뿌린다고 난리친거냐? 그 시간에 나가려고 나가려고 난리친거지 야 넌 좀 흐리지마 그래서 난 그 시간에 안 나갔잖아 근데 너는 내 말 들었냐? 그래 알았어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야 됐으냐? 오늘만 간다고 오늘만 니가 상대방 생각을 전혀 안하니까 지금까지 바뀌는게 없이 그 집에 계속 가있는거야 그냥 할 말이 없다 이제 야 그래서 내가 니 말 안 들었냐? 다른 데서도 잘났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 나는 호섭이가 좋은데 아니 내 머리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거 아니야? 어? 내 머리 내가 주인인데 그럼 너도 내 생각을 전혀 안하는거래? 그래 그래서 포기하는거라고 어차피 3년동안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계속 간걸텐데 이제 와가지고 내 생각을 해주겠냐 니가? 어? 댓글 1번 아휴 쓴이 이런거랑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니 남편 이런 말 미안한데 너랑 잘 때도 그 여자 얼굴 상상할거 같은데요? 댓글 아이씨 이거 진짜 개 끔찍한데 문재인은 진짜 일거 같아서 더 토악질 올라온다 왠지 그렇게 할거 같아 2번 미친 뇌로 셀프 디페이크 구현하는건가? 끌깔깔깔깔깔깔 그렇구만 3번 호서비머리 이거 여자 실력이 별로라서 그런게 아니라 이제 제발 그만 주마라 이 거지같은 놈아 이러면서 일부러 호서비머리 해주는거 같아요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꾸역꾸역 찾아가는거지 2번 아직도 그 여자를 못입고 아직 좋아하는건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건 그 여자한테 있어서 쓰니 남편은 그냥 후구라는거죠 돈 펑펑 잘 써주는 후구말이야 그리고 고백 안했다고요 아닙니다 안한거 아니에요 분명히 쓰니 남편은 비싼돈 내고 머리 자주 바꾸면서 대시도 오지게 했을거고 고백도 했는데 까인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걸 못입고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는 싶은데 그 여자가 사적으로는 절대 안만나주니까 머리를 핑계로 즉 손님인척 그 미용실에 계속 가는거라구요 머리가 마음에 든다는건 유치원생도 안할 변명이야 속으로는 더럽고 징그러워 제발 좀 안았으면 이런 소원 빌고 있을거야 어쩌면 그래서 일부러 호스비머리 해주는걸수도 있고 2번 어쩌면 니 남편 때문에 일부러 가게를 멀리 옮긴걸수도 있어요 하이씨 그것도 모르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 소름돋게 3번 그 여자는 쓰니 남편을 피해서 일부러 도망간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실력이 좋고 단골이면 아내도 데려와라 이런 빈말이라도 했을거고 니 남편도 그렇게 했을거야 보니까 쓰니 남편은 총각행세도 한거 같은데요 왠지 이래저래 소름돋네 어우 거지같은놈 걔 음흉하다 진짜 핑계대는 꼬라지 보소 끌 끌 끌 끌 이게 맞는거 같아요 어우 진짜 소름끼치네 결혼하기 전에도 커피 사주고 튀는것도 어? 거지같은거 같아 어우 미친인간 남친 행세하는거 진짜 걔 오지구 앉았네 끌 끌 끌 끌 4번 아내가 전 남친이 하는 업장에 주구장창간다면? 아니 전 남친도 아니지 그냥 좋아하는 남자 말이야 여하튼 이글치는 좋게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건가? 머리스타일은 개불 끌 끌 5번 왜 잘 안되는지 바로 알겠다 인간이 봐봐 구질구질하잖아 6번 이거는 바람이죠 외바람도 바람입니다 상대가 받아줄 때까지 들이대는거 이거 진짜 짜증나는거야 그 여자도 참 불쌍하네 일부러 이 자식 피해 도망간건데 그걸 또 쫓아왔어 7번 나도 남자지만 남자들 중에 저런 새끼들 제법 있죠 자기 수준 파악은 확실한데 이상하게 눈은 높아 안될거라는거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짝사랑중이고 또 성욕은 해소를 해야되니까 지랑은 수준이 맞는 여자 대충 만나가지고 결혼했지 하지만 사랑만큼은 그 이쁜 여자 즉 짝사랑하는 여자한테만 주는거고 내 친구라는 놈이 딱 저러고 사는데 지도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이걸 입 밖으로 꺼내면 바로 이혼당하는거라 이거는 뭐 답도 없어요 8번 그 여자가 지 머리 만져줄 때 느끼는건가 이읍... 시지도 않고 친구도 안 만나는 사람이 유독 그 미용실에 갈 때만 목욕에 옷 새 옷 갈아입고 향수 뿌리고 여기서는 그냥 게임 아웃이죠. 다른 핑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더 거지 같은 건 이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 저런 사람들은 평생 안 바뀝니다. 이혼하라는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지만 진짜 이런 사람이랑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